기상캐스터 배혜지 하동 화력발전소 때문에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본격 나섰습니다. 합천의 시민단체들이 5.18의 주범 전두환 씨의 고향에서 그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26명이 추가됐습니다. 대부분 영국 변이 바이러스인데 해외 입국자 1명에게선 경남에서 처음으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에 추가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26명. 이 가운데 25명은 영국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사천 유흥주점 관련이 11명, 사천 복지센터 단란주점 관련, 진주 울산 소재 교회 관련, 그리고 개별 감염 확진자 등입니다. 또 인도에서 입국한 외국인 1명에게선 경남 첫 인도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됐습니다. 경남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53명. 여기에 역학적 연관성으로 변이 바이러스로 분류된 인원까지 더하면 148명으로 경기와 울산 다음으로 많습니다. 감염자 대부분 치료가 끝난 만큼 방역 당국은 지역 내 확산 우려는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확진자에 대한 변이를 검사하는 영향이 높아져서 지금 확인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지 추가로 많이 변이가 발생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 속도 탓에 지역 내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 방역 당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1인실에 격리하고, 내일부터는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 자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8명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각 사찰에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이 적발되면 강력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찰은 16살 가해 여학생 1명에 이어 해당 서당의 훈장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이 훈장은 아이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법원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동 서당에서 학교 폭력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는 폭로가 이어지자, 경찰과 하동군, 하동교육청은 지난달 추가 피해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였고, 모두 44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29건은 경찰이 수사를 벌였고, 해당 서당의 훈장이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례가 확인된 또 다른 서당의 관계자를 불러 아동학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서당 두 곳에는 지금도 50여 명의 학생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를 도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하동 화력발전소 때문에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 대책을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부발전 측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요구라면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하동 화력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마을. 웅웅거리는 기계음에 밤에는 TV 보기가 힘들고 바람을 타고 날아드는 분진 때문에 빨래 늘기도 겁납니다. 뒤에 창문만 열어놓지, 앞에 한 문 안 열어놨지. 열어놓으면 테레비전 안 들리는데. 바깥에 있으면, 방에 사람이 부르면 바깥에 있으면 안 들려. 일상이 된 소음과 분진 피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삶의 터전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 탄원서도 내보고 집회도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자 결국 법적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주민 295명의 명의로 남부발전화력본부 측에 이주대책 수립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배상을 해줄 근거조차도 없고요. 이주를 해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 소송을 통해서 이주대책과 여러 가지 환경 피해들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화력본부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화력본부 측은 주민 요구에 대해 명덕마을은 발전이나 송전 등을 위해 지은 하동화력발전소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묘안을 찾기 위해 화력본부와 경상남도, 하동군, 주민 대표로 구성된 사자협의회가 최근 꾸려졌습니다. 첫 회의가 열렸지만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이주대책 논의가 흠란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명덕마을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어 어떤 역할에 나설지와 함께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법적 투쟁이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오늘 모처럼 맑은 날씨에 반짝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며칠간 예년보다 낮았던 기온이 껑충 뛰면서 오늘 창령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창원은 한낮 기온 26도, 진주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아침 경남 남해안에서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으로 해안 지역의 경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현상 보시면 오늘 강한 햇볕과 함께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경남 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양 기온은 웃돌면서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15도, 함안은 14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29도, 양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8도, 합천은 29도 내외를 보이면서 역시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어제는 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1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5.18의 주범 전두환 씨의 고향 합천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천군을 대표하는 황광변의 이레공원. 전두환 씨의 아오인 이레가 새겨진 거대한 표지석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2004년 중공 당시 새천년 생명의 숲이었지만 지난 2007년 이레공원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합천의 시민단체들은 주민분열과 부정적인 이미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레라는 명칭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제 이름 찾기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숨죽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 명칭을 반드시 바꾸자는 의지로 저희 지역에 있는 10개의 단체가 모여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명칭 논란과 관련해 합천군은 변화된 여론 수렴을 위해 곧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범법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씨의 흔적은 합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군청 정원에 있는 전두환 씨의 기념 식수 표지석은 지난해 7월 한 차례 철거됐다 유리매 등 보수층의 항의로 곧바로 다시 설치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희생된 의병들의 넋을 기르기 위한 창의사에도 전두환 씨가 쓴 현판이 그대로 남아 있고 율곡면 그의 생가에는 아직도 군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내고 광주민주화운동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승될 민주주의의 유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광주 시민들의 숭고함을 기억하겠다면서 미얀마에서 시민 수백 명이 군경의 총탄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지만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인선에 여성 인권 전문가 등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쉽고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MBC 경남 라디오 프로그램 바로시사에 출연해 동남권 메가시티와 지역공유대학 등 도정의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그 내용을 이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 김 지사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남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인선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기의 운영 과정에서도 비록 위원회는 빠져 있지만 전문위원회라든지 그런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여성이나 인권 전문가의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부울경 메가시티는 자치단체 수준이 아닌 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하고, 서부경남 배제나 부산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항공산업을 포함한 경남의 중요한 거점 산업들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포진해 있는데, 이게 부울경으로 함께 권역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공무원 4명만 수사 의뢰한 것은 한계를 인정했고, 중요한 건 재발 방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뭔가 언급하거나 하면 엄벌에 찬다라고 하는... 지역의 대학을 살릴 지역 공유대학에 부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부울경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리뷰가 안 끝났는지, 이거는 그러면 올해는 빠지고 다음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뒤로 미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선은 울산하고만 했고요. 한편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김 지사는 전원 합의체로 넘길지 여부가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제안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느냐며 도지사 재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상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국비 30억 원 등 모두 127억 원을 들여 진주시 역세권 터에 700석 규모의 주 경기장과 240석의 보조 경기장을 갖춘 e스포츠 경기장을 내년 11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경 수도지사가 어제 남해 여수 해저터널 건설 예정제를 찾아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해서 해저터널은 꼭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해저터널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서부 경남 KTX 건설에서 소외되는 남해군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라도 해저터널은 필요하다며 정부 평가를 잘 받도록 경상남도가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해군이 경남의 군 단위론 처음으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방범과 교통, 재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700여 대 CCTV를 통합 연계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해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성인들이 학교하는 학생들을 유인하려고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해 모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길에 유인될 뻔했다며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이에 학교 측이 전수조사한 결과 저학년생 위주로 6명이 유사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인 남성 1명 또는 여성 1명은 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거나 고양이를 보러 가자면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학교 주변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창원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보류됐던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 조정안이 이달 말 임시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입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 조정안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8일에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에 처리할 방침이어서 그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어제 싱가포르의 바이오 제약기업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R&D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1,700억 원을 유치해 명지국제신도시에 지상 6층의 건물을 세워 20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진의 경제자유구역청은 일본 후지킨 본사에서 100% 투자한 태광후지킨이 화전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시민 1명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장학기금으로 내놓기로 했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기부 공무원들의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급여에서 상당 금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16일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가 지난 17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지인과 음주 모임을 하는 현장을 경찰과 함께 적발해 조치했고, 관련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제40회 스승의 날을 맞아 어제 오전 도교육청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 교원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용호초등학교 정복순 교장이 홍조근 정훈장을 통영여자중학교 이산봉 교장의 5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403명의 우수 교원이 정부 포상과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마스터 요리학교 입학식이 어제 마산대학교 청강기념관 대연회실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을 대표할 명품 요리를 개발해 확산시키기 위해 창원시가 개설한 이 요리학교는 외식업체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리 기능장과 조리 명장 출신의 마산대 교수진이 대규모 조리실습실과 매장에서 지도 수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수업 이후에는 교육생이 개발한 작품 요리를 상품화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